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해설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이 강의를 볼 친구들은 아마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1 수능을 치룬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치룰 2022나 2023 수능을 치룰 예비수험생들 두 부류의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21 수능을 치룬 친구들은요.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 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으면 더 잘 풀 수 있었는지 또 내가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2나 2023을 준비하는 예비수험생들은 수능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개념을 학습한 이후에 문제풀이하는 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2021 수능에 대한 내용은 총평에서 전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바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고문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고문원에는 고지도와 고지리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문항에는 고지도와 지리지가 이번에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번 문항에 1단원에 있는 주제들이 주로 출제되는데요. 1번 문항에 고지도와 지리지 또는 위치, 영역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게 되고요. 오랜만에 1번에 고문원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가와 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와 지리지라고 하고요. 가는 뭔가요? 김정우의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다음 나는 이중환이 제작한 택리지죠. 택리지 역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와 택리지 모두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가 되고요. 두 개 모두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지도와 지리지가 됩니다. 자 일단 바로 선지부터 좀 볼게요. 1번 가는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맞죠? 대동여지도와 택리지 모두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2번 가에서는 가에서 A는 하천을 표현한 것이다. 자 대동여지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A처럼 직선으로 표현된 것은 도로죠. 도로 그리고 구불구불 곡선으로 표현된 것이 하천이고요. 하나의 하천으로 다시요. 하나의 선으로 표현된 이 하천은 불가항하천. 수은이 불가능한 하천.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된 쌍선 하천은 가항하천. 수은이 가능한 하천입니다. 자 어쨌든 가에서 A는 하천이 아니라 도로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가를 통해 B의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가 있다. 자 일단 대동여지도 속에 이 연속적인 면은요. 산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산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B고 얘가 뭐 가라고 했을 때 가보다 B가 높은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높낮이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대동여지도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형도에는 등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가 있지만 대동여지도에서는 정확한 해발고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 없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국가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자 국가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모두 후기에 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5번 자 기억은 이중환이 제시한 가거지의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 자 가거지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인심 그리고 산수 지리 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택리지의 모든 내용이 이 가거지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서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억 산속에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복판으로 두 강이 흐른다. 얘는 그냥 아 춘천이 산속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것은 침식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복판으로 두 강이 흐른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거지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게다가 인심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 얘가 만약에 가거지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다면 산수나 지리일 가능성이 있겠지 인심은 확실히 아닐 거예요. 어쨌든 얘가 산수나 지리 중에 하나인가 라고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인심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택리지의 모든 내용이 가거지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얘가 무엇인지 아 얘가 무엇이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심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 1부래요. 가나 지역을 지도 A부터 A부터 E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가 나오면 항상 지도부터 살펴봅니다. A 어디죠? 태안입니다. 태안 다음 B 어디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당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남과 충북의 경계가 되고요. 여기는 진천 음성이죠. 진천 다음 충북의 북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역 중에 정 가운데 얘는 충주입니다. 충주 그 다음 얘는 자주 나왔던 지역은 아닌데요. 여기 전라북도의 군산과 요기 일대에 금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죠. 얘는 서천이라는 곳이에요. 서천 자 그럼 1일차에 어딜 갔느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고 해안사고가 있고요.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네요. 자 기업도시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기억나시죠? 태충아 영원하자 태안 충주 영암의 남 원주입니다. 태안 그리고 태안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예요. 그리고 태안에 신두리 해안사고가 있죠. 가는 A입니다. 다음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사과 생산지 남한강 수계의 수력발전소 입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그러니까 1일차와 2일차에 모두 기업도시가 조성된 곳에 방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 태안이랑 충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태안에는 신두리 해안사고가 있으니까 얘가 A 얘가 충주 E가 됩니다. 그러니까 A2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3번 갈게요.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내용이 오른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볼게요. 우리나라의 영역 기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일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임 값부터 보죠. 영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에요. 영해 영토 영공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베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권리를 갖는 곳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수역 맞죠. 값 맞고요. 다음 을 기선 울릉도는 기선 중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니죠. 울릉도는 동해안의 대부분 그리고 제주도 독도와 더불어서 통산 기선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디귿 일정 수역의 경우 12회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회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디귿의 사례로 대안해협을 들 수 있습니다. 3회리로 영해를 설정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아 맞는 내용이죠. 다음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합니다.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내수의 면적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직선 기선과 육지 사이에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수의 면적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갓병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영역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1단원에서 한 문항 많아요. 두 문항 나오는데요. 이번에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출제되었죠.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4번 볼게요. 도시 재개발 관련된 문항입니다. 도시 재개발 관련된 문항은요. 크게 철거와 다시 하죠. 대규모의 재개발과 소규모의 재개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재개발이 대표적인 게 철거이고요. 소규모의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이 대표적인 게 보존과 수복이 있는데요. 많은 문항에서 보존과 수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소규모의 재개발인지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는 모모시 모모동일 때는 달동네였다. 그러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흔적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규모의 재개발이죠. 여기 철거라고 적어볼게요. 철거 재개발입니다. 다음 모모시 모모동일 때는 달동네였다. 지금도 과거의 흔적에 남아있지만 주민자과 학생들이 합심하여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마음을 마을을 변모시켰다. 이것은 소규모의 재개발 보존 재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가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고요. B는 나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A는 철거 재개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그다음 B는 보존 재개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겠죠. 자 그럼 자 기존 건물의 활용도 철거 재개발보다 보존 재개발이 높습니다. 건물의 평균 층수 철거 재개발이 높죠. 자본 투입 규모 이런 완전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짓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됩니다. 자 건물 평균 층수 아니고요. 자본 투입 규모도 아니고요. 기존 건물 활용도 맞고요. 건물 평균 층수 아니니까요. 둘 다 동그라미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죠.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항이고요.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항이죠. 그동안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4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항은요. 우리 수능 특강이었나요. 수능 완성에 수능 완성에 그래프가 그대로 실려 있었던 문항입니다. 대표적인 연계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인구 규모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다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 군지역 인구 비율인데요. 가나다 중에 일단 다를 보았더니 단은 군지역군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촌락의 비율이 가장 낮아요. 어딜까요? 예.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 되고요. 수도권. 다음 나와 다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가와 다는 100만 명 이상 도시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나는 100만 명 이상 도시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고요. 또 나는 군지역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호남권이 되겠죠. 호남권 그리고 가가 영남권이 됩니다. 영남권 자 그러면 기역은 어딜까요? 기역 호남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요만큼이래요. 호남권에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남권 유일의 광역시 광주입니다. 기역은 광주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다 영남권에는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의 도시가 위치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의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다음 나의 기역은 광역시이다. 광주 광역시 맞죠. 정답은 2번 다음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많다. 아닙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순으로 많죠. 다음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도시화율이 낮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인데 호남권은 군지역, 군지역이 이제 촌락이니까요. 촌락 거주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낮습니다. 다음 호남권과 수도권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인구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어우, 인구와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쉽게 나와주면 너무나도 땡큐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쉬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연령층별 인구 비율인데요.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부터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보기에 경북, 서울, 세종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인구적인 특성이 뚜렷한 세 지역이 나왔습니다. 경북은 어때요?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자, 서울은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세종은요. 단지역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다가 세종이 되고요. 다음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가가 서울이 되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가 경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북, 세종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서울, 경북, 세종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죠. 그동안 세종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또 서울과 울산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또 경북은 전남, 전북과 더불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촌락 지역, 3대 촌락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굉장히 쉬운 지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죠. 7번은 지영도 문항입니다. 지영도 문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번과 10번의 지영도 문항이 두 개 출제되었고요. 참고로 뒤에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모식도가 아닌 위성사진이 나왔죠. 최근에 해안지역 관련 문항들이 주로 위성사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의 지영들이 지영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영도는 정말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꾸준히 두 문항, 많으면 막 네 문항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지영들의 지영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두시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가 어딘가요? 네, 나리분지라고 적혀있네요. 어디죠?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울릉도. 다음, 나는 어딘가요? 나. 자, 지명은 나와있지 않지만 완경사면에, 어? 뭐야? 작은 산이 볼록 솟아있네요. 볼록, 볼록, 볼록. 이 작은 산들 뭘까요? 이게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이니까, 어? 오름이 있는 곳은 제주도죠. 나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D가 오름이라면 C는 상대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요. 예, 경사가 완만합니다. 얘는 순상마산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상마산체. 다음, A. A는 등고선의 간격이 아주아주 좁습니다. 예,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종상마산체이기 때문에 A는 종상마산체입니다. 동상마산체. 다음, B는 뭔가요? 자, 나리분지가 있고요. 나리분지 가운데, 가운데가 아니라 나리분지 안에 뭐 하나 또 볼록 솟아있죠? 얘가 알봉입니다. 알봉. 그래서 제주도가 다시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칼데라 분지 안에 중앙화구구인 알봉이 자리잡고 있는 이중화산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볼게요. 가. 가의 분지. 나리분지 얘기합니다. 나리분지는 뭐죠? 나리분지는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런데 가의 분지는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지하수의 용식이 아니라 분화구의 함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칼데라 분지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2번. 가와 나에서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자, 가와 나, 울릉도와 제주도는 모두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역들이고요.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화산지형에 공룡발자국이 남아있으려면 공룡이 용암에다 이렇게 발자국을 살짝 갖다 대야 돼요. 그래, 그 발자국 모양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발자국은 남을 줄 몰라도 공룡의 발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수 없고요. 공룡발자국 화석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경상 분지에서 발견이 되죠. 다음, D는 분화구에 다시요. 화구에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아닙니다. 얘는 오름, 기생화산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A는 C보다 점성이 큰, 더욱더 끈적끈적한 용암이 분출하여서 급경사의 종상화산체가 되었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알봉은 종상화산이 형성된 이후에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중앙화구구이다. 이게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지형도가 나왔는데요. 지형도 또한 평이하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7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의 조금 어려운 선지, 헷갈릴 수 있는 선지가 포함되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항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래는 도심과 외곽 지역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로 출제되었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할 경우에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에 한 지역을 더 추가했다. 구도심을 추가했다. 이 구도심이 일반적으로 어디가 나왔었죠? 강남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꽤 여러 해 동안 출제되었습니다.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도 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심과 외곽 지역에다가 제조업이 발달한 구를 같이 내고 있다. 제조업이 발달한 구 제가 어렸을 때 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너 이제 영구금지야! 그래가지고 영구금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영구금입니다. 영구금. 영구 아니고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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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멍멍이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여기 머리구여 꼴입니다. 발이구여 이렇게 오른쪽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양천구고요. 여기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영등포구. 그래서 영구금이에요. 영구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 그래서 최근에는 도심 외곽 지역에다가 제조업체를 비교하는 영구금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금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외곽 지역 그리고 제조업체를 비교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구를 비교하는 이런 유형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구죠. 중구가 도심이 되고요. 다음 얘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외곽 지역이 되죠. 지울게요. 그리고 얘가, 얘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서울의 남서쪽. 자, 그럼 볼게요. ABC가 있는데요. 자, A는 상주인구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전형적인 외곽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어딜까요? 얘가 노원구가 됩니다. 외곽 지역. 자, 다음. B는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도심의 특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니까 얘가 B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C가 됩니다. 금천구는 위치상으로는 외곽 지역이긴 한데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업체들도 많이 입지했고요. 또 공장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100이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원구 A, 중구 B, 금천구 C까지 찾았고요. 볼게요. A는 B보다 출근 시간대에 순유입인구가 많다. 자, 조심하셔야 되죠. 출근인지 퇴근인지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A는 B보다 출근 시간대에 순유출인구가 많죠. 그러나 퇴근 시간대에는 순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음, A는 C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아닙니다. 얘가 제조업이 발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자연수대 5번이에요. 5번. 자, 볼게요. 자, B는 A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겠죠. 맞아요. 다음, B는 C보다 주간인구가 많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기업과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니을이 맞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혹시나 혼란스러웠던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어? B는 C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네? 자, 그런데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간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중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지만 주간인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고 해서 주간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얘네들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B는 C보다 상주인구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간인구 지수는 3배 정도 높아요. 자,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주간인구 지수가 됩니다. 그런데 B는 C보다 상주인구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얘가 3배가 크다는 거죠. 3배. 그러니까 주간인구가 얘보다, 다시요. B가 C보다 주간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배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0분의 15 정도 넣으면 30에서 10분의 30에서 3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B가 C보다 주간인구는 1.5배 정도 많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ㄹ이 맞으니까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표는 지표별로 광역시 순위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저 이 문제 보고, 이 문제 대체 어떤 문항이지? 라고 했는데 되게 쉬운 문항이었죠. 갑니다, 가. 자, 가는 볼 것도 없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이에요.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울산. 이 C 골라주시면 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솔직히 어떤 의도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위에 게 없더라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울산 1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한국지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일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쉬운 문항이 출제되었죠.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10번 자, 지도의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왼쪽 지형도 볼게요. 왼쪽 지형도 봤더니 B에 저하등고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지리 지형도에서 저하등고선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석회암지대에 돌리네, 제주도, 오름해, 분하고 얘는 지금 제주도인가요? 아닙니다. 삼척이에요, 삼척. 그러니까 얘는 아하 아마 석회암지대겠구나. 그리고 석회암지대에 저하등고선 돌리네니까 B가 돌리네입니다. 돌리네. 그래서 이 지형도는 삼척시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의 지형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 오른쪽 지형도는요. 양구라고 나와 있네요. 양구는 전형적인 침식분지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0, 1000, 1000, 800, 600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가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침식분지의 아주 전형적인 지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주변 산지예요. 침식분지에서 주변 산지는 C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 D는 분지의 내부입니다. 분지의 내부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기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C가 변성암, D가 화강암입니다. A는 석회암지대 정도가 되겠죠. 볼게요. 1번. A에서는 충족층이 넓게 발달하여 변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 석회암지대는 석회암 자체가 전리가 굉장히 잘 발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양호해요. 그래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석회암지대 또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전리 사이로 막 스며들면서 건첔이 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하천이 발달하기가 어려워서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변홍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규모의 하천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충족층이 넓게 발달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B에서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석회암 일대에서는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이 석회암 풍화토는 간대토양이죠. 색깔도 틀렸고요. 성대토양이 아니라 간대토양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D는 심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을 형성된 고위평탄면이다. 자, 침식분지와 고위평탄면은 이 숫자 빼고, 숫자 빼고 지형도의 형태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침식분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위평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고요.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인데 높은 지점에서 다시요. A, B로 할게요. A, B. 여기가 B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 곳에서 완경사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집니다.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A가 급경사고 B가 완경사가 되겠죠.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지니까요. 얘는 고위평탄면이 아니라 침식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 또한 마찬가지죠. 급경사의 사면 그리고 완경사의 평탄면 급경사의 사면 완경사의 평탄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형도 형태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침식분지와 고위평탄면을 구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위평탄면이 아니죠.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C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 보다 다시요. C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 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C의 기반함, 변성함은 C원생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돌리네의 기반함은 석회함입니다. 석회함의 형성시기는 고생대입니다. 그러니까 C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함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함보다 형성시기가 이르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C의 기반함은 D의 기반함 보다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얘는 침식분지죠. 침식분지입니다. 얘랑 얘랑 둘 다 침식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침식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는 D보다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강하니까 덜 침식받았고 얘는 약하니까 더 침식을 받아서 차별적인 침식에 의해서 침식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페이지 보죠. 자, 역시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봅시다. A는 군산이고요. B는요. 전주. C는 어디죠? C는 뭐 많이 나왔던 지역은 아닌데요. 문경 아래입니다. 곶감으로 유명한데 곶감 상주입니다. D는 하외마을 안동. 다음에 E는 경주죠. 보죠. 가는 전라도라는 지명에 유래가 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전주죠. 또 뒤에 또 나왔죠.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도청소대지이기도 합니다. 전북 도청소대지. 또 한옥마을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가는 B. 전주입니다. 다음. 나는 경상도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도시 중에 하나이다. 경주와 상주예요. 어? 둘 다 있네요. 경상도. 자, 신라의 천년고도였던 이 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적과 전통마을이 있다. 어딘가요? 경주입니다. 경주의 양동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와 E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최근에 이 한국지리 문제의 가장 뚜렷한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백지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수능에서는 백지도 문제가 두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도와 함께 출제된 문항들의 숫자는 더 많긴 하지만 전형적인 백지도 문항은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문항 모두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아마 난이도가 더욱더 평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도 문항이 두 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 최근 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해안지형은 위성사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안지형은 원래는 지형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빈번하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위성사진이나 모식도, 그림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성사진은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문자가 총, 지형도 문항과 위성사진 문항이 세 문항이 나왔는데요. 세 문항이 다 굉장히 평이한 문항이 출제되었죠. 선지 또한 어려운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자, 보죠. A부터 E는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A가 뭔가요? A가 바다니까요. A가 사빈이 되고요. B는요? B는 사구가 되죠. 사구. C는 암석해안이죠? 해시계입니다. 그다음 D는 얘가 석호가 되죠. 그리고 석호의 입구를 가로막은 E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아서 형성된 호수가 석호가 되겠죠. 자, 볼게요. 1번, 사빈은 해시계보다 파랑에너지가 집중된다. 자, 사빈이 위치하고 있는 만은요. 파랑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빈이나 사주 같은 지형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시계가 위치하고 있는 곧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해시계와 파식대 같은 암석해안에 주로 여러 가지 침식지형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빈의 여러 퇴적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작은 애와 큰 애 중에 누가 더 쉽게 뒤로 날아가겠습니까? 큰 애는 더 앉아있으려, 그러니까 붙어있으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 날려가지 않지만 작은 애들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날려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애들이 뒤로 날려가서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빈은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고 해야 되겠죠. 작다. 다음, A와 E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은 갯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B와 D, 사구와 석호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아닙니다. 석호는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많은 양의 퇴적물을 공급하면서 점차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요. 사구 같은 경우에는 사빈과 모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나 얘는 파랑의 작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사빈 배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D, 석호와 사주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얘가 원래는 이렇게 골짜기였죠. 화천이로도 골짜기였는데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골짜기가 만으로 변하게 되고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으면서 석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호와 사주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지형입니다. 옳은 것은 5번입니다. 12번의 정답은 5번.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보죠. 소매업체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가나 소매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단 가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요.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에서 문풀학 개론에서 수계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이번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강의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아마 아, 이런 내용을 이진호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수월하게 풀어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말씀드렸었죠. 자, 뭐냐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사업체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은 편의점은 사업체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 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인데 서울이 강원보다 대형마트,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요. 사업체수도 많고요. 매출액도 많습니다. 둘 다 많잖아요. 서울이 다 둘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때 이거를 보라는 거죠. 이거. 이거. 축의 값이 다릅니다. 나가, 가보다 이 사업체수의 값에 범례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에 누가 더 사업체수가 많나요? 얘, 얘가 사업체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나가, 편의점이 되고요. 편의점. 그리고 가가 대형마트가 되는 거죠. 대형마트. 자,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축의 값을 통해서 어, 그래.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사업체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허, 축의 값에서 범례가 훨씬 더 큰 얘가 편의점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걸로는 접근해 가기가 어려웠던 문항이죠. 그래서 가는 대형마트, 나는 편의점입니다. 자, 볼게요. 사업체당 매장 면적은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넓다. 자, 사업체당 매장 면적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누가 더 넓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에 누가 더 넓어요? 편의점은 대부분 한 층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몇 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층당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다음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높다. 자, 대형마트 한 번 가면 막 몇십만 원씩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 아버지와 대형마트 가보시면 막 이것저것 담다 보면 계산할 때 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계산할 때 쇼핑할 때 여기 이거 필요하지 이거 먹고 싶어 막 담다가 계산하다보면 어느새 10만 원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비제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그러니까 텀을 두고 가서 한 번에 대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구매하는 곳이고요. 편의점은 뭐 빈번하게 가죠. 저도 오늘 하루에 편의점을 벌써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빈도는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가가 나보다 낫습니다. 물론 대형마트에 더 자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가가 나보다 길대요.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얘가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죠.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인 대형마트는 최소 요구치가 큽니다.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 또한 넓습니다. 게다가 사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 간의 거리가 더 멉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동거리는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가 적은 대형마트가 더 멀게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게 바로 리을 보기입니다. 이 리을 보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보기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가하나의 최소 요구치 범위는 모두 서울이 강원보다 넓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대형마트와 강원의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죠. 선생님, 서울이 강원보다 고차 중심지니까 최소 요구치도 크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넓겠네요. 그것은 서울과 강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과 강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강원 안에 있는 대형마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서울 안에 있는 편의점과 강원 안에 있는 편의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이 강원보다 고차 중심지라고 해서 최소 요구치가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이 큰 거지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구매력 구매력 그리고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자, 이때 가정은 뭐냐면 당연히 그 가정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강원도에 있는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가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당연히 같지는 않겠지만 자,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볼게요.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강원입니다. 자, 서울과 강원 중에 누가 더 인구 밀도가 높죠? 서울이 인구 밀도가 더 높습니다. 원이 너무 차이가 크네요. 강원 자, 생각해 보죠. 서울과 강원 중에 어디 가도 대형마트가 많을까요? 서울이 더 많죠. 편의점 어디가 더 많을까요? 강원이 더 많죠. 서울이 강원보다 편의점 많잖아요. 편의점도 서울이 다시요. 대형마트도 서울이 강원보다 많고요. 자, 서울은 강원보다 편의점의 숫자가 더 많다. 다시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강원은 더 드문드문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매력과 구매력과 인구 밀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과 강원의 최소 요구치 서울과 강원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형마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에 갔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0명이 찾아와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명. 그런데 100명이 살고 있는 범위가 서울이 강원보다 더욱더 좁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와도 최소 요구치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대략적으로 나눈다면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와야지만 최소 요구치를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만큼이 서울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만큼이 강원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큰 서울은 강원보다 대형마트의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대형마트 편의점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강원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과 강원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 강원 안에 있는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강원보다 좁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숫자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은 2번 기역 디귿 입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14번도 수능 특강에 그대로 그래프가 나와 있었었죠. 그리고 오른쪽 지역별 생산량 비율은 원래 시도별 자료로 나와 있었는데 얘를 권역별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프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자 보죠.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얘네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순위 태수풍 입니다. 태수풍 그렇죠. 태수풍 그래서 태수풍으로 바로 알았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 최근 들어서 증가율이 엄청나다. 태양광 그리고 옛날에 옛날에 생산량이 가장 많았지만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풍력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었죠. 태수풍이고요. 태수풍 오른쪽에 자료가 또 나와있죠. A같은 경우엔 호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태양광 맞구나. 그렇죠? 다음 C같은 경우에는 강원과 제주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풍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료가 두 개나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풀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죠. 태양광 은 유량이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아닙니다.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B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해안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아닙니다. 큰 낙차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하게 되죠. 다음 C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일조시수가 긴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태양광 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B는 C보다 수력은 풍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4번 2018년 전국 총생산 양은 태수풍 순서입니다. 태수풍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래프는 시설별 자연재해 피해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다의 자연재료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농경지 건물 선박인데요. 여기서 일단 특징적인 게 선박입니다. 선박은 일단 기타가 12.5에요. 그리고 두 가지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진, 호우, 태풍 중에 하나로 인해서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피해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선박이니까 바다에 둥둥 떠있잖아요.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물론 지진, 해일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해일로 인한 피해로 치니까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지금 얘가 가고요. 얘가 나가 되니까요. 다가 지진이에요.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자, 그럼 선박은 태풍과 호우 중에 어떤 자연재해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자, 선박 배가 바다에 둥둥 떠있습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배에 물이 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을 퍼냅니다. 물을 퍼냅니다. 물을 퍼냅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붑니다. 슈욱, 슈욱 와, 배가 뒤집히고 막 배가 막 뒤집히고 막 파손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둥둥 떠있는 선박에게는 비보다는 바람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는 태풍일 겁니다. 그러면 가가 자연스레 호우가 되겠죠.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태풍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경지와 선박보다 건물에서 피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지진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호우 나가 태풍 그러니까 호태지 고르면 되겠네요. 호태지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호태지 15번에 5번 자, 다음 16번입니다. 16번 문항 볼게요. 이 문항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울 수는 있었겠으나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왜 당황스러웠냐. 얘가 나왔죠, 얘가. 그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자, 일단 여긴 어딘가요? 자, 강원도인데 해안가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대관령으로 보라 그랬죠. 대관령 대관령 얘는 울릉도입니다. 얘는 대관령보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얘는 홍천이에요. 포인트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얘는 어딘가요? 얘는 생소했죠. 맞아요. 생소했을 거예요. 얘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그러나 백령도가 그렇게 문제 푸는데 큰 포인트가 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연강수량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시해 줬습니다. 연교차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위도가 비슷한 네 지역이에요. 결국 위도가 비슷한 네 지역에 네 지역인데 해발고도 높은 곳 내륙에 위치해 있는 곳 섬 해안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되거든요. 서안으로 구분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해발고도가 높아서 남한에서 연중기온이 가장 낮은 대관령부터 찾아줍니다. 대관령이 어딘가요? 예, 최안할 평균기온 영하 7.7도 게다가 연강수량 가장 많은 대관령이 다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홍천은 연교차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서는 중강진의 연교차가 가장 크지만 남한에서는 홍천과 철원 다시 얘기해서 남한에서 고위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교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남한에서 고위도 내륙 홍천의 연교차가 가장 큽니다. 연교차 가장 큰 홍천이 나가 되고요. 나 그리고 서민 울릉도는 또 동쪽이잖아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최안할 평균기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라가 울릉도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백령도가 됩니다. 가나다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대관령 한 2000mm 정도 다음 울릉도도 한 1350mm 정도 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연강수량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개 갖고 찾고 최안할 평균기온으로 가와 라 다시요. 가와 라 맞네요. 가와 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가나다라가 나왔네요. 가나다라 자 볼게요. 가는 다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아닙니다. 다의 해발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가는 라보다 겨울강수량이 많다 아닙니다. 겨울강수량은 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다시요. 나는 라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럴 리가요. 섬이고 얘는 내륙이니까요. 바다 영향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받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다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아닙니다.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홍천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일출시각이 이르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출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가보다 동쪽에 위치하니까 일출시각이 이르죠.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일출시각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몰시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본초자우선과의 거리 또는 표준경선과의 거리 자 본초자우선은 여기 있죠. 그리고 표준경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을수록 본초자우선과 가까운 거고요. 동쪽에 있을수록 표준경선과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뭐 적도와의 거리 같은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시각 일몰시각 남중시각 모두 가장 빠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출시각이 이르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누가 더 동쪽에 위치하니? 누가 더 서쪽에 위치하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대척점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지점에 대척점이 적도와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표준경선과 가깝냐? 이런 내용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5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위치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최근엔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문항의 선지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문항입니다. 다음 하천 특성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교사의 질문에 올케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 지점에 대한 B 지점의 상대적인 특성을 발표해 볼까요? 얘는 뭐냐면 낙동강 산하류의 하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어디가 상류고 A와 B 중에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냐 이걸 찾아주라는 얘기죠. 어디가 상류인가요? 자 분수계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천은 지금 요렇게 모이고 요렇게 모이고 요렇게 모이면서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만약 B가 상류라고 한다면 내가 요렇게 흘러가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또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뭐 계속 이렇게 막 가지채기하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죠. 결국 하천은 분수계에서 나뉘어진 빗물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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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A가 상류 B가 하류가 됩니다. 결국 상류에 대한 하류의 특성을 찾는 문항이에요. 하류 자 볼게요. 하상의 해발고도가 높아요? 아니죠. 낮죠. 하천의 평균 폭이 넓죠. 유량이 많기 때문에 하천의 평균 경사가 완만합니다. 병이 맞죠. 상은 상류는 상대적으로 산지이기 때문에 하류보다 하천의 경사가 급합니다. 그 다음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죠. 물이 계속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상류보다 하류의 유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무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깝죠. 얘가 하류니까요. 얘는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비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병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자 다음 18번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문항을 위해서 달려왔다 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제가 총평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면을 향한 원기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원기옥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드래곤볼이란 말에 나온 기술입니다. 온천지의 기근을 모아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내리꽂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을 비축할 때 원기옥을 모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 문항들을 실제 수능에서 풀이했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이러다 나 만점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18번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 또한 문제 풀면서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풀었나? 뭐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너무 쉽게 풀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면에 어려운 문항이 딱 두 문항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18번과 20번 문항이 어려웠는데요. 20번 문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산수 계산이 필요했었던 문항이고요. 18번 문항이 아마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포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건 저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 신도시들의 위치를 짚어드리긴 했지만 김포를 언급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도시의 위치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2기 신도시에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김포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파주 그 다음에 화성 이런 친구들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 김포가 나왔습니다. 김포에 2기 신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은 문제풀이가 되게 쉬웠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지도를 볼게요. 지도에 어떤 지역들이 나왔느냐. 여기가 이제 문제의 김포죠. 김포 이렇게 두 개를 뽑아줬을 때 얘가 안산이 되고요. 얘가 화성 얘가 수원이 되죠. 그래서 김포 안산 화성 수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적어볼게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김포 안산 화성 수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향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첫 번째 인구 변화가 나왔고요. 두 번째 종사자 비율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었던 두 개를 모두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저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구 변화를 먼저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와 나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1995년에 인구를 100으로 뒀을 때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인데 기존에 나왔던 유형과 조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대도시 하나 신흥공업도시 하나 촌락 하나 위성도시 하나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수도권에 4개의 도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대비했던 유형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 나왔죠. 어쨌든 포인트는 얘네들 모두 대도시는 60년대 이후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신흥공업도시 7,80년대 인구 증가합니다. 위성도시는 최근에 증가합니다. 촌락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풀었었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도시든지 성장을 하게 된 시점이 있는데 그 성장을 하게 된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인구가 성장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었어야 그 지역의 인구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신흥공업도시는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성장한 것이고 위성도시와 혁신도시는 위성도시와 혁신도시 특히나 유성도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거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특출난 인구 증가의 계기가 없다면 그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쿡 상승하거나 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수도권에 있는 4개의 도시니까 대도시는 일단 아닐 거예요. 신흥공업도시 아닐 거예요. 그렇죠. 촌락도 안 나왔습니다. 4개 다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혁신도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있을 만한 것은 위성도시인데요. 신도시가 조성된 위성도시인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1기 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고향과 성남 2기 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파주와 용인이나 용인 최근 늘어나고 있는 혹은 화성 이렇게 아마 살펴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1기보다 2기가 더욱 더 나중에 상승했다 이렇게 풀었던 건데 얘는 뭐냐면 다와라는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났으나 인구가 확증가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와 나는 인구가 2005년 이후에 인구가 확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얘기했겠죠. 얘기했죠. 위성도시밖에 고려할 만한 게 없다. 수도권 안에서는. 그러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가 고향 성남이 가장 대표적인데 안 나왔어요. 2기 신도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파주인데 안 나왔어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졌던 게 용인인데 안 나왔습니다. 화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는 화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05년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가와 나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는 화성입니다. 위로 올게요. 다시 하나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화성이고요. 그러면은 2기 신도시 수원에 조성되고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여기에 신도시를 조성할까요? 물론 신도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래 인구가 많았던 수원은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변화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지으니까 인구가 급상승했다는 거죠. 물론 수원에도 신도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최근 들어서 증가한 옛날에는 촌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했으나 최근 들어서 2기 신도시 한강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김포로 가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와 나를 가와 나를 자 그러면 가와 나가 김포 아니면 화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 가지고 김포와 화성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찾아주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다 지울게요. 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와 나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가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자 다시 돌아와서 가와 나가 김포 아니면 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둘 중에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더욱더 뚜렷한 지역이 어딘가요? 그게 화성이죠. 경기도 제조업 사업체와 출하액 모두 1위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 됩니다. 얘가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남아있는 다와 라가 안산 아니면 수원일 거예요. 자 수원에도 물론 광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인구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95년 대비 인구 증가가 아주 크지 않았을 것이다. 두 지역 모두 그냥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에도 지금 택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포와 화성처럼 옛날에 촌락이었다가 갑자기 신도시 조성되면서 드라마틱한 인구 증가가 일어났던 곳은 아니다. 그럼 남아있는 다와 라가 안산과 수원인데 안산과 수원 중에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이라는 특성이 뚜렷한 곳이 어디예요? 안산이죠. 서울의 공업을 분담한 위성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와 라 중에서 2차 산업의 특성이 더욱더 뚜렷한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라가 안산이 되고 수원이 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푸는 거죠. 일단 찾았으니까 두고요.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순서만 다르게 한 거지. 김포, 안산, 화성, 수원 중에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두 군데를 꼽으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뚜렷한 두 군데를 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안산과 화성입니다. 그럼 안산과 화성이 가와 라가 될 것인데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가와 나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 다와라는 인구 증가율이 낮은 곳 그러면 안산과 화성 중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 최근에 2기 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화성이 가, 안산이 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들 중에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두 군데 그게 김포와 수원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 그게 수원이 되겠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00에서 2와 3을 빼면 1차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3차와 2차의 합이 다보다 나가 작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다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수원과 김포 중에 누가 더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냐 그러면 김포가 되는 거죠.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가 김포, 다가 수원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고요. 김포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쉬웠고요. 물론 선제도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렇게 어쨌든 얘는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나와 다라를 나누나라는 겁니다. 누가 인구 증가율이 높았니? 두 군데 꼽아봐. 인구 증가율이 낮은데 두 군데 꼽아봐. 해서 가와 나를 나누고 다와 나를 나눈 다음에 오른쪽 가지고 찾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오른쪽 가지고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 높은데 두 개 꼽아봐. 응? 안산과 화성이야. 누가 더 최근에 인구 많이 증가했니? 오 얘네. 김포와 수원 중에 누가 더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 높니? 수원이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어렵죠. 맞아요. 여러분들 어려웠을 겁니다. 얘만 찾으면 선지는 쉽죠. 가에는 화성에는 조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조력발전소는 안산에 있죠. 다음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한강 신도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가 맞죠. 다음 안산은 남북한 접경지역이다. 아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많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쉬었던 문제 아닙니다. 자, 18번 넘어가고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김포만 알았다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풀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 잠깐 쉬어가는 문제죠. 가나다 제조업으로 오른 건 뭐 나왔냐면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를 봤더니만 오호,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냥 이거, 경기, 충남, 울산, 경울충, 자동차네. 대구, 경북, 경기, 섬유네. 어허, 경기, 어, 경기, 잠시만요. 경기, 경북, 전남. 잠시 헷갈렸습니다. 경기, 경북, 전남. 어, 1차네. 그래서 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항이었죠. 쉬어가는 문항. 자, 섬, 1차입니다. 자, 섬, 1차. 정답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 문항이 이번에 또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다음. 또 문제 20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왔던 자료와는 조금 다른 자료가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양과 비중을 비교하는 그리고 간단한 산수를 요구하는 이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분차분 풀면 그리고 이런 문제들 그동안 많이 연습했잖아요. 함정이 빠지지 않았다면 함정으로 인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산수가 틀리지 않았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선지가 그 하나도 쉬운 건 없더라고요. 다섯 개가 다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고 또 얘기했듯이 산수가 좀 감이 돼야 되는 여러분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4교시의 수학에서 너무나도 진을 쓴 나머지 4교시의 산수가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하잖아요. 좀 차분차분 볼게요. 가나다라는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중에 하나고요. ABC는 맥류, 벼, 채소 중에 하나예요. 왼쪽에 도별, 농가 및 장물 재배 면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농가 비율과 재배, 장물 재배 면적 비율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농가 및 장물 재배 면적 비율은 전국 대비 각 지역의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농가 수가 가장 많은 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 이 농가 비율은요. 우리가 암기에 두었던 농가 수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 장물 재배 면적 비율 결국 전국에서 경지 면적이 넓은 데가 어디냐. 경지 면적이 넓어야 장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을 테니까요. 얘는 그래서 경지 면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들 중에서 농가 수 가장 많은 데 어디였죠? 경북입니다. 가가 경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전남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경지 면적이 가장 넓죠. 경북이 두 번째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흔히 농가 수의 순위를 경북 전남 순위예요. 경지 면적을 전남 경북 순위예요로 이렇게 암기하고 살펴봤을 텐데 얘를 장물 재배 면적 비율로 그리고 농가 비율로 바꿔놨더니 자료 해석이 조금 헷갈렸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농가 수가 많아야 농가 비율이 높지 않겠어요? 농가 수가 1등인 곳이 농가 비율이 1등이겠죠. 경북이 가 그리고 전남이 나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강원과 경기입니다. 강원은 경지 면적 경기보다 좁을 거고요. 농가 수 적으니까요. 라가 강원이 되고 다가 경기가 되겠죠.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경북 얘가 전남 얘가 경기 얘가 강원입니다. 자 A, B, C는 맥류벼 채소입니다. 자, 경북, 전남, 경기, 강원에서 기타 빼고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시요. 골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가 벼가 되겠죠. 다음 다른 지역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전남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높은 작물 얘가 B, 맥류가 되겠죠. 맥류 그리고 전체 작물 재배 면적에서 강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C가 채소가 됩니다. 강원은 산지의 비중이 높아서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A, B, C와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밑에 좀 함정 좀 어려운 산수 어려운이 아니라 좀 헷갈릴 수 있는 산수가 좀 포함되어 있었죠. 자, 볼게요. 가는 전남, 다는 경기이다. 이건 뭐 쉬웠죠. 가는 경북, 다는 경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벼의 재배 면적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재배 면적 비율 재배 면적 농가 비율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에요. 얘는 재배 면적을 묻고 있습니다. 양과 비율 항상 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가와 다 가가 경북이고요. 다가 경기입니다. 그런데 벼의 재배 면적 비율은 경북보다 경기가 높아요. 그런데 경기가 경북보다 잘 헷갈리지 마세요.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벼의 재배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경북은 경기보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경북은 전체 전국에서 차지하는 작물 재배 면적이 15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벼가 100분의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도 각각의 도의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100으로 두었을 때 그 100을 ABC 작물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은 전체 전국에서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15%인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15만큼이 경북이에요. 작물 재배 면적 중에서 그 중에서 다시 A와 B와 C와 기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10 그 중에서 100분의 50 정도를 벼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6 정도가 되죠. 6 정도가 되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6이라고 저는 적을게요. 6 정도가 되고요. 6이, 아, 6이죠. 6이 되고요. 얘는 5가 되죠. 5 5 그러니까 벼가 차지하는 재배 면적 비율은 경기가 경북보다 높아요. 그러나 전체 전국에서 차지하는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경북이 경기보다 높기 때문에 벼의 재배 면적은 가가 다보다 넓은 거예요. 양과 비율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됐죠? 다음 B는 C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 아닙니다. B는 A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울게요. 4번 볼게요. 채소 재배 면적은 경북이 강원보다 넓다. 자,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비율이 아니라 재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북 같은 경우에 전체 15 중에서 채소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재배 면적과 강원의 재배 면적을 살짝 비교해 주어야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경북 경북이 가가 되고요. 강원이 라가 되죠. 자, 경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재배 면적 비율이 15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게 한 15 정도 되죠. 100분의 15 정도 다음 강원은 전체 대략 한 5 정도에서 아주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5 정도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게 한 20 아니죠. 30 정도 되는 거죠. 30 100분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에서 100분의 15만큼이 채소가 되는 거고 얘는 5 중에서 100분의 30만큼이 채소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얘가 2.25 정도가 되고요. 얘는 1.5가 되죠. 그러니까 경북이 강원보다 채소 재배 면적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항상 양이랑 비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예, 경북이 강원보다 재배 면적이 넓으니까. 다음 5번 자,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파이널 체크포인트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니까 농가분의 작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분의 작물로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경북을 기준으로 해본다. 경북을 기준으로 해본다. 자, 경북은 전남보다 전남비교회는 전남보다 농가 비율은 높아요. 그렇죠? 농가 비율은 높은데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은 작다는 거죠.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경북이 전남보다 좁다라고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기울기를 이용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웬만한 제가 잘 추천드리지 않는 내용인데요. 자,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니까 농가당 작물 재배 이렇게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가보다 나 경북과 전남의 기울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 값은 전남이 더 큰 거죠. 이렇게 기울기로 한 번에 비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에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한 게 더 큰 값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헷갈릴 것 같아서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인데 가로축이 농가하고 세로축이 작물이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더 급한 게 그 값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반대가 돼 버린다면 그러니까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나왔는데 가로축이 작물 재배 면적 세로축이 농가가 나온다면 기울기가 완만한 게 더 큰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울기는 그 축의 값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이 주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한 건 이렇게 비교해 주거나 또는 그냥 분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비교해 주는 방법도 있다. 자 20번 문제 어려운 문항이라기보다는 일단 양과 비율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연습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비율이고 얘는 전국에서의 비율 얘는 그 지역 내에서의 비율이니까 면적 자체를 비교할 때는 이 그래프 갖고 비교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차분하게 풀었다면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앞쪽 문제들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다면 20번 문항은 그래도 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번 문항이 오히려 좀 막연했을 것 같고요. 20번 문항은 좀 차분하게만 풀면 풀 수 있었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처참했던 처참했던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한국끼리 20문항 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4번을 위한 원기욕 4면을 위한 원기욕 18번과 20번 문항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던 문항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두 부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 수능을 본 친구들 다시 한 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앞으로 밝은 미래만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출발을 하게 되었든 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수험생들 한국지리를 선택할 또는 선택한 학생들일 텐데요.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가신다면 2022 또는 2023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022 수능 개념 시각적 사고를 열심히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지리 개념을 보다 탄탄하게 공부하기 원하시고 수능 만점을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가시면서 수능 열심히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보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볼 친구들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 강의에서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